여기서 땅방울 그룹이 이재명 관련해서 세간에 주목을 받은 게 변호사비 대납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성태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여기에 대한 본격적 폭로도 임박한 게 아닌가. 어벤져스 취재 결과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얘기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노조라고 있습니다. 법원노조가 전공노라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라고. 민노총 계열이에요. 그쪽 라인인데 아니 지들이 뭔데. 이거를 이균용 이 사람들을요. 이균용 후보자를 검증을 하겠다고 자기들한테 제보를 해달라. 이런 공지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찬동하는 민노총 계열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양식 있는 조합원들이 도대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노조가 이런 거 하는 데냐. 해서 역풍을 맞았다. 이 얘기. 좀 같이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KBS인데 우리 다 알았지만 KBS의 4,100명 직원 중에 억대 연봉자가 2,100 몇 명인데 그중에 70%가 넘는 1,666명이 보직도 없는 무보직 상태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KBS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얘기 좀 해볼 텐데 일단 정 변호사님 이번 주 화요일에 이화영이 변호사비 그다음에 이재명 측 인사들을 자기 사회의사로 많이 써줬다. 그 증언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로 주로 얘기를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이 계속 공전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이 공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에 대한 확인이 그 재판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김형태 변호사 사임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이 증인이 두 명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안부수. 두 번째가 김성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재판이 7월 25일부터 여러 번 공전이 되다가 드디어 지난 화요일에 김성태 회장이 오후에 국선 변호인 직권으로 선임이 돼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증인 신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쪼개기 후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더불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무 단위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0.5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으로는 초선도 아니고 0.5선에 불구한다고 하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출마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때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방탄이고 뭐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저도 변호사지만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었던 여러 가지 변호사들한테 그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큰 회사들도 몇 개 있고 하니까 거기 이제 사회의사로 넣어주면 사회의사는 저도 해봤지만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건 회사에서 배려해 주기 나름이에요. 맞습니다. 진짜로 뭐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그 거마비 정도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3자뇌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구조는 똑같거든요. 네. 구조는 똑같죠. 왜냐하면 김성태가 주지도 않아야 될 돈을 월급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준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다이렉트로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꼭 집어가지고 정혁진 변호사 쌍방울에 비비한 사회의사나 좀 시켜주지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네 그런 다음에 저한테 매달 500만 원씩 꽂아주면 저는 땡큐겠죠. 저는 땡큐겠는데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그 500만 원씩 한 달에 꽂아줬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이러이러한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배려해 주세요. 백현동 종사행 4단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사 급여를 준 것 자체가. 그것도 이렇게 포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의원님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이 마치 편의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그렇게 제1당의 대표를 불러 제껴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의점은 첫 번째 물건이 많아요. 물건이 많죠. 두 번째 물건이 다양해요. 다양하죠.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혐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물이면 뇌물, 엄무상 배임이면 엄무상 배임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정답하죠. 또 뇌물도 그냥 본인이 직접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거 거기에다가 쪼개기 후원, 그거는 정치적 헌법 위반이고 또 이건 또 뭐고 또 저건 뭐고. 그러니까 마치 편의점과 같은 그러한 비리 혐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저는 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1당 그것도 압도적인 제1당 여권의 후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신지호 의원님보다도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님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여당,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도 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그때는 부대법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대장동 법인카드는 껌값이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쌍방울 백현동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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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텨내신 게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시 경기지사와 가까운 변호인들과 측근들을 쌍방울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쭉 다 예시를 합니다. 2019년 12월에 그때 쌍방울이 여성 속옷 비비안을 인수를 합니다. 무자본 인수합병에 성공을 합니다. 전환사체 발행해갖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를 영입을 합니다. 이태영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비비안 사회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비비안을 인수하고 이태영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영입하니까 이 경제신문이나 경제잡지에서 이 비비안에 대해서 이재명 테마주다. 이재명 테마주다여서 주가가 올라갈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실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재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자기 공직선거법 고민을 하길래 자기가 아는 검사장 출신 최재경 검사장 같아요. 상의를 했더니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주더라. 이태영 변호사를. 그래서 자기가 이태영 변호사 먼저 만나고 이태영 변호사를 데리고 경기도지사 공관에 가서 이재명 지사랑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실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선임료가 문제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최재경 검사장에게 다시 이재명의 선임료를 많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태영이 나중에 자기가 이재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변호사 비용이 1,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그때 공직선거법에게 1심, 2심, 3심, 파기, 환송식까지 재판이 4번입니다. 4번 중에 3번을 이태영이 여기 등록해서 변호사 활동을 해요.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한 거예요. 이번에 이화영으로 따지면 선민석 변호사같이. 그런데 1,200만 원 갖고 말이 되냐 이거죠. 1,200만 원은 저도 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사하고 형사하고 틀려서 형사 재판은 굉장히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봐야 될 기록도 많고 그다음에 공판 한 번 열리면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변호사들이 맡아도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맡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비비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2019년 12월에 비비안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 인수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돈 한 푼 안 드리고 좋은 회사에 인수를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남 룸사랑에서. 그런데 그때 파티할 때 이태영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성태 회장도 당연히 있었어요. 있었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2월인데 그때 파티장에서 이태영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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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때 누구를 바꿔주느냐 김성태를 바꿔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는 단순히 팬티 한 장 사입국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4번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 변호사가 로펌이 7군데였어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7군데 잘 썼네라고 생각하고 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안심을 해서 변호사를 4군데만 썼어요. 그런데 그때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를 몇 군데를 썼냐면 9군데를 썼어요. 그런데 9군데를 썼는데 몇 면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화려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로펌은 아니지만 제일 큰 변호사 사무실인 김현장을 했다가 썼고요. 그다음에 5대 로펌 중에 하나를 또 썼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김현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LKB거든요. LKB가 1심, 2심 대법원 그다음에 파기환송심까지 다 했어요. 그다음에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도 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름이 나왔던 김영태 변호사, 덕수혜. 그다음에 또 여러 그다음에 전직 특검하셨던 분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심까지 제가 일일이 로펌이나 변호사를 세봤더니 24군데예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 얼마 썼다고 그랬습니까? 2억 5천만 원. 그러면 다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2억 5천을 2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김현장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퇴원을 했는데 천만 원을 되게. 작수금이 그런 분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변호사 비용인데 성공보수 쪽으로 원래 형사는 계약을 초기에 얼마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얼마를 받고 성공보수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 무죄를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탈해서 변호사 비용이 2억 5천이 들었다. 그것도 김현장의 대법관, 어디에 또 대법관. 대법관이 두 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도 한 명. 제가 보니까 대법관 두 명, 헌법재판관 한 명, 특검 한 명. 특검 한 명. 이태영 변호사 정도는 사실 여기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데 그런데 2억 5천을 썼다? 만약에 제가 맡아도 그 정도는 받았어야 될 것 같은 거. 그렇죠. 네 번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 같은 듣보자 변호사한테도 그 정도는. 듣보자가 아니죠. 우리 정 변호사가. 그런데 대법관 출신들을 그렇게. 이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변호사 비용이 이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물증은 없어도 어쨌든 심정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개인적 비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업무상 배임도 있고 횡령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송환될 때 관심이 있었던 거는 김성태 개인 비리가 아니었잖아요.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냐면 변호사 비 대납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이 찾아내지를 못했죠. 그렇죠. 왜 못했는가. 변호사 비용하고는 대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핵폭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핵폭탄인 쌍방울 방북자금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정도에 비하면 변호사 비 대납 2억 5천이든 얼마든 그거는 하나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이 열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열받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100억도 넘게 줬는데 나를 노상강도로 취급한다. 바로 그겁니다. 노상강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칼 들고 돈 뺏는 강도도 있고 하는 짓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노상강도질이나 하냐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기분 나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에다가 기름 부은 격으로 김성태를 왜 외국화한 권리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세게 넣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김성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50대 한 중후반밖에 안 되는데 나보고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쪼개기 후원 정치적 원법 위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호 의원님이 어떤 소스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성태 회장이 굳게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한 이야기가 검찰 욕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대납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그 말만 무서워했지 밝혀내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 난 나머지 것도 다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논리마저도 그 파이어월마저도 방화병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변호사비 대납을 제기한 게 이른바 국민의힘 보수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낙연 지지 모임 깨시민이라고 이낙연 지지 모임에서 그때 이제 민주당 내부 경쟁하다가 이재명 측이 너무 뭐 미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이제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이재명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그런데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선거 끝나고 6개월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공소시효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 검찰이 이재명을 불기소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작년 9월에 이재명을 불기소했는데 이 재미있는 게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형, 나승철 등 나승철도 쌍방울 사회의사 했거든요. 이 두 사람 변호인들이 받은 사회의사 자문료와 쌍방울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체 등이 형사사건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래놓고 그러나 사회의사 손님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으로. 그 당시 해외 도피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변호사비 대납받은 적 없다. 그 발언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불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재판에서 이태용 변호사, 나성철 변호사 이거 이재명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쌍방울 사회의사로 넣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정 변호사가 좀 맡아줘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던 와중에 그 회장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정 변호사 진짜 미안한데 이게 본인한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겠대요. 할 수 있죠. 이재명 변호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변호사 4개까지, 24개까지 했는데.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를 선임을 했느냐. 김현장을 선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임이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거의 김현장이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몇 배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분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만큼 돈 주면 되는데 아니면 저를 좀 더 그렇게 수임료를 더 주시든지. 그랬는데 그분이 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본인한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쭈루룩 그 로펌 중에 한 군데를 추가로 선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다가는 얼마나 주셨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김현장이 준 거에 두 배를 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거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회장님도 돈을 그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인생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김현장도 그냥 김현장. 김현장 변호사 지금 1,000명이거든요. 김현장의 그냥 잘 모르는 변호사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까지 아주 많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김현장에 있는 그 변호사를 위시해서 제가 조금 전에 기억나는 그 로펌까지 우르르 다 썼는데 이걸 갖다가 2억 4천에 썼다? 검찰이 바보입니까? 그럼요. 검찰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냐면 만약에 시간이 있고 그랬으면 이 부분을 더 팠을 텐데 쌍방울이 워낙 크니까 대북송금이 워낙 크니까 일단은 제껴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입을 갖다가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 같은 거 남겨놨겠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가는데 저항이 심하고 이걸 갖다가 뚫을 만한 여력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 이거였는데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김성태 회장을 사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좀 나름대로 쌍방울 쪽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TV조선에서도 잠깐 보도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다 권순일 등의 도움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이재명이.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쌍방울 계열사가요. 법무법인 M에 20억을 송금을 합니다. 20억을. 그런데 법무법인 M이 변호사가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이태영. 비비안 사회이사. 또 한 사람은 이태영의 친구 이남석. 이남석도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형사사건만 하는 법무법인인데 이 20억을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변호사비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 법무법인 M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변호사비 비용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M&A 쌍방울이 M&A 한 거를 법률적으로 도와줘서 뭐 한 게 있는데 M&A 하면 최종적으로 이게 딱 결론이 나기 전까지 내가 할 의향이 있다. 그런 것을 중간 역할을 해 준 법무법인의 딱 돈을 보낸 게 있잖아요. 에스크로 계좌라고. 에스크로 계좌로 20억을 보내온 것인데 나중에 M&A가 성사되지 않아갖고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그때 법무법인 M에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무법인 M은 M&A 하는 법무법인이 아니고 M&A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두 변호사가 다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해요. 이태영 변호사는 차장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부장 이상 이남석 변호사는 부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M&A 몇십억짜리 딜을 하려면 몇백억짜리 딜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아마 그 밑에 있는 일 도와주는 변호사 몇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에다가 그렇게 M&A를 맡겼다? 그다음에 원래 에스크로는 M&A를 하는 범에서 에스크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금 김성태의 입이 또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대마 폭로도 개봉박도 이런 정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끝내고요. 그럼요.